자 강다남씨가 성함이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다남씨. 저 이거 처음 듣는데요. 아까 골목길 부른 분이 누구예요? 회원 가입하느라고 질문이 늦었어요. 다남씨가. 뭐 아까 골목길 부른 사람 그리고 저 멘트하는 사람 지금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 다남. 다 나아요. 다남씨. 다남씨. 스타일감인데요. 성함이 굉장히 특이하시고. 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머 결이. 다남씨 이제 회원 가입도 어렵게 했으니까 고릴라 앱 통해서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날씨를 보니까 영하 12도입니다. 양천국가. 그래서 영하 12도에 어떻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 나오셨는지 좀 여쭤봤는데 0875님이 먼저. 경량 패딩 2개. 패딩 조끼 2개. 작업복. 맨투맨. 롱패딩. 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진짜 다 입으셨대요. 경량 패딩 2개. 패딩 조끼 2개. 작업복. 맨투맨. 롱패딩. 총 7겹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좀 나아요. 하셨어요. 여러 겹 입는 게 좋은데 여러 겹을 입는데도 지금 이 정도면 몸이 진짜 커 보이겠는데요. 패딩을 지금 7벽인데 패딩이 5겹이에요. 0875님. 일단 후보로 올려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일 따뜻하게 입으셨을 것 같아서. 6828님. 저는 어제랑 다르게 발목 양말을 포기했습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은 좀 따뜻한가 봐요. 그래도 발목 양말 신으시는 거 보니까. 1157님. 미화원인데요. 겨울바지를 건조기에 안 돌려서 축구 스타킹에 여름바지를 입었는데요. 하체에 감각이 없어요. 꼭 겨울옷 입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바깥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진짜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고. 축구 스타킹에 여름바지 입으셨다는데 추워서 감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축구 스타킹이 너무 압박돼서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짝 내려보세요. 어떤가. 2008님. 전북 전주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중인데 전부 얼어붙어요. 손가락이 안 움직일 정도로 춥습니다. 전부 다 가리고 눈만 보이게 나오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전주는 그래도 좀 아래쪽인데도 이렇게 지금 춥다고 하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진짜 단디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도 영하권이요. 낮에도 영하권. 0958님. 전 낯님구만 입어요. 하셨는데.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와이세요. 0958님 저희가 핫초코 드립니다. 낯님구만 입으시면 드려야죠. 그리고 0875님. 아까 7겹 입으신 분. 핫초코 드립니다. 저렇게 핫초코 드시면 땀이 날 거예요. 0465님. 지금까지 일하다가 퇴근합니다. 멀리 보도 안 돼요. 그냥 빨리 실내를 찾아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시는 입구구나 아니면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오동오동오동운씨 손이랑 목을 꼭 잘 챙기세요. 거기가 문제예요. 추워요. 하셨습니다. 손. 장갑. 그리고 목목도리. 그리고 핫팩도 붙일 수 있는 분들은 좀 붙이고 나가셔야 돼요. 0671님. 기장입니다. 항공점퍼 입고 비행기 탔는데도 춥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기장님들. 저 솔직히 진짜 몰라서 그래요. 기장님들이 항공점퍼 입고 비행기를 모시는구나. 진짜 몰라서요. 유머를 하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걸 모르겠어요. 0876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요. 생각도 못하고 작업복 입고 그냥 나왔더니 헤리네요.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 껴입고 껴입고 내복 입으세요. 라고 진심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걱정해주시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0876님도 핫초코 드립니다. 해미유님. 에이 춥긴요. 캐나다 몬트리올은 지금 엄청 풀려서 영하 11도에요. 즐기세요. 겨울엔 추워야죠. 영하 11도면 즐기죠. 영하 12도라니까요. 못 즐기겠습니다. 펌펌투데이 2부와 함께 해외 대상iser해 주시는군요.